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우리 자주 쓰이는 명사 20개를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배우고 외우고 따라해보도록 할 거고요. 강의자료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강의자료 보니까 좀 뭔가 단어가 예전보다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우리가 6강까지 배웠던 게 비교적 좀 쉬웠다면 오늘 7강부터 뒤로는요. 조금씩 조금씩 더 어려지게 될 거고요. 뭐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랑 충분히 이번 시간 안에 이거 20개 다 익힐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첫 번째 있는 단어는요. 언어라는 단어예요. 언어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어, 읽기 까다롭게 생겼네요. 한국말로는 language라고 읽고요. 영어로는요. language라고 해요. 비슷하죠? language.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language. language. 네, 우리나라 뭐 language라고 하는 거 가장 이거 우리나라 말로 어디 많이 쓰이냐면 뭐 국제적으로도 쓰이는 건데 body language. 바디가 몸이잖아요. body language. 몸으로 하는 language. 우리 옛날 때 영어가 안 되면 해외 나가서 body language로 했다고 막 하잖아요. 저거 하나 주세요, 안 되니까? 으흠흠흠학. 저거, 저거, 저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body language. 그것도 몸으로 언어를 표현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language school 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langauge school.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학 가는 거 말고 어학연수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럼 보통 Language School 같은 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영어 공부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English is a global language. 영어는요. English is a global, 국제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입니다라는 문장이 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영어를 영어로 할 때 English 이거 많은 분들이 발음 굉장히 잘 어려워 하시는데 이거 앞에 강세를 영, 영, 여기다 강세 주면 원어민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English이 아니고 English 이렇게요. 쉽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English, English. 그렇게 해서 English is a global language. 이렇게 해주시면 이 문장도 완벽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body, language 생각하시면 아마 이 language, 언어라는 거 안 까먹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은요. sense. sense라는 거 있어요. 우리 sense 보통 한국말로 쓸 때 어디다 쓰죠? 아, 저 친구 참 센스가 있어. 네, 제가 이 센스 있다는 말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친절한 대학 기초 영어 채널에다가 여러분께 자동차 브랜드랑 자동차 이름들 좀 알려드렸더니 이지 쌤, 센스 짱. 제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 알고 싶었던 걸 강의해 주셨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한국말로 할 때는 이제 그런 뭔가 좀 감각 있고 좀 센스 있는 거 그럴 때 우리 센스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영어로는요. 이 센스가 감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또 뭐 있죠? 어, 청각 이렇게 해서 오감이라고 하고 예전에 영화 six sense라는 거 있었어요. six, 여섯 번째 sense, 감각.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뭔가 여성들은 그런 느낌, 촉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거 같은데? 어, 그런 거 같은데? 어, 우리 육체적인 직감 같은 걸 우리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해서 그 영화 제목도 six sense인 거예요. sense는 감각이고요. 이거 문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I have no sense of humor. 제가 유머라고 했는데 원래 이거 휴머라고 읽는 게 맞아요. I have no sense of humor. 어, 휴머라면 제가 아까 잘못 발음한 것처럼 유머란 뜻이에요. 네, 저는 좀 어떻게 유머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맞아요. 카메라가 아마 없으면 조금 더 유머러스한 사람이 될 텐데 저는 이제 사람들 좀 재밌게 하고 재밌는 농담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는 sense of humor. 어, 유머의 감각. sense of humor. 그러니까 저는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I have no sense. sense 없다는 거예요. no sense of humor. 나는 유머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라는 문장이 될 것 같고요. 유머 감각 역시도 느낌 오시죠? 뭐 시각, 촉각과 같은 것처럼 하나의 감각이라고 생각해서 유머 감각, sense of humor. 라고 이야기합니다. sense 여기까지 좋고요. 그 다음 단어는요. mind. mind.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누군가가 좀 어, 뭐랄까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될 때 이런 이야기하죠. 야, mind control 좀 해. mind control. control 하는 게 어떤 걸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들을 control, control 이라고 이야기하죠. mind control. 마음을 컨트롤 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좀 잘 다스리라는 걸 mind control이라고 하고요. 거기 들어가는 mind입니다. 이 mind가 사실은 동사로도 쓰이고 좀 꺼리다. 어떤 걸 하면 좀 꺼리세요. 라고 했던 거 예전에 배웠던 적이 있고요. 그건 동사로 쓰였을 때 이건 명사로 쓰였을 때고요. 어, 쌤? 언제 동사인지, 언제 명사인지 어떻게 알죠? 어, 이거 자꾸 쓰다 보면 알게 되고 그 문장에서 역할들이 다 있어요. 저는 이제 딱 보면 아, 이게 무슨 역할을 했구나라고 알지만 영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파악하기 힘드실 것 같고 그렇게 그 구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좀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mind 마음이고요. don't change your mind. don't 하지 마라는 거죠. don't change. 마음을 바꾸지 마. your mind. 당신의 마음을. 네.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마세요. don't change your mind. 정도의 문장이 될 것 같고요. 마음 한번 따라 해볼까요? mind. mind. 이런 것도 세련되게 하시려면 mind 아니고 d 좀 살살 해주세요. mind. mind. 어때요? 네. 좋죠. 자, 그 아래에 있는 단어는요. 피해라고 해서 damage.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amage? damage에서 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우리 이렇게 쓰여요. damage. 라는 게 피해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랑 일본의 홍수가 엄청나게 낫죠. 특히나 중국의 그 샨샤댐이라고 하는 댐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금 수위가 거의 끝까지 다 찼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이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damage라고 하면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거 damage 맞죠. 그리고 선수들이 권투 선수들이 권투하다가 빡 정통을 한 대 맞았어요. 빡 날라가면서 이런 것도 몸에 심각한 damage를 입은 게 됩니다. 그래서 damage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 나타내고요. 밑에 있는 문장 보면요. there was no damage. 라는 문장이 있어요. there was. 무슨 말이에요? there is. 하면 무엇 무엇이 있습니다. 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저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there is a dog.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is가 was로 바뀌었기 때문에 there was a dog 하면 저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다는 건데요. there was no damage. 데미지가 뭔가가 있었는데 데미지가 아니고 no damage래요. 데미지가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there was no damage. 예를 들면 비가 어제 참 많이 왔어요. 그렇지만 there was no damage.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 대, 미, 지랑 거의 비슷해요. damage. 한번 따라해볼까요? damage. damage. 좋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짧게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친절한 대학 채널은요. 여러분께서 봐주시는 광고 수익이랑 또 여러분들께서 참여해주시는 자율 수업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자율 수업료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참여 안 해주셔도 제가 강의를 안 하진 않겠죠. 하지만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렇게 담아서 참여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머리 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자율 수업료 참여하는 계좌 여기다가 해놓을 텐데요. 많이들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유튜버 분들이 자기 얼굴을 딱 드러내놓고 여러분 이 제품 한번 써보세요. 엄청 좋아요. 이런 광고들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이거 운영하면서 수없이 많은 제안들을 받았는데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괜히 저 믿고 계시던 분들이 어떤 제품 저 때문에 사셨다가 괜히 좀 피해보실까 봐 전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당분간도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율 수업료라는 걸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도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아래 보이시죠?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넘어가서 다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가 이거 자율 수업료 말씀드릴 때는 뭔가 제가 영어 강의할 때는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하는데 이건 너무 막 중언부언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거 말씀드리는 게 좀 창피한 것 같네요. 그래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탁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death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있네요. 이거는요 d-e-a-t-h이기 때문에 death 라고 읽고 싶지만 e-a가 애 로 읽히는 경우 많죠. 오랜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health 헬스 헬스장 갔다. 헬스 그거 역시도 애 발음이에요. 그죠? death 에요. 죽음입니다. death is everyone's fate 라는 문장이 있어요. death 죽음은 everyone 모든 사람의 everyone 모든 사람이에요. everyone's 하면 모든 사람의 가 되는 거예요. fate 래요. fate가 뭘까요? 그냥 우리 흔히 생각하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eath death is everyone's fate 죽음은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어 지금까지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 없죠. 진시황이 어 저기 가서 너희 죽지 않은 불로초를 구해하라 하고 보냈어도 진시황도 죽었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있죠. 뭐 그런 문장입니다. 자 죽음 death 구요. 이거 좀 쉽게 외우시려면 그 death 노트라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어요. 이게 사실 이제 만화 기반인데 그 만화에 이런 거예요. 딱 어떤 노트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안 되겠어. 그럼 딱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어 그런 걸 소재로 한 만화가 death 노트가 있었고 미국 가면 또 death belly 라는 게 있어요. 그 죽음의 계곡이죠. 뭔가 이렇게 약간 좀 골짜기 같은 요런 death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래서 죽음 death 우리 사용하는 것도 보통 death penalty 라고 해요.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죽음이라는 단어도 좀 안 있지 않으실까 하고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좋고요. 그 밑에는요. century 라는 단어가 있어요. century century 하면 세기예요. 세기가 뭐예요? 강한 정도 세기? 그게 아니고 1세기 2세기 3세기 이런 거고 century 여러분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습니까? 20세기를 살고 있습니까? 21세기죠? 그럼 여러분께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서기 150년 입니다. 150년 이면 1세기일까요? 2세기일까요? 3세기일까요? 1세기처럼 보여요. 150년 이니까 1050년 은요. 10세기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150년 2세기입니다. 1050년 11세기예요. 왠지 알려드릴까요? 1세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0년부터 0년은 없죠. 1년부터 100년 까지 1세기 에요. 100년이 넘어간 101년부터 200년 까지는 2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50년 은 바로 2세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2020년을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20세기는 언제였습니까? 1900년대 초부터 2000년 까지가 20세기 였던 거예요. 좀 안 헷갈리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문제를 볼게요. It was built in the 6th century 발음 되게 어렵네요. It was built 이것은 was 과거에 built 지어진 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과거에 지어졌어요. It was built in the 6th century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6th century 6번째 세기 네. 우리 숫자를 셀 때 1, 2, 3 처럼 세는 방식이 있고 1st, 2nd, 3rd, 4th, 5th, 6th 이렇게 세는 방법이 있죠. 순서가 있을 때는 4th, 2nd, 3rd 순으로 세지요. 네. 6번째 센트리 6세기에 지어진 건물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6세기에 지어졌어요 라는 문장이 될 것 같고요. 이 센트리 하면 에어컨 이름도 센트리 에어컨 있죠. 에어컨 떠올리시면서 그거 아주 오래전에 에어컨 처음 만든 사람 에어컨 처음 누가 만들었을까요? 에어컨 캐리어 에어컨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에어컨 아닌가요? 캐리어 뭐 어쨌든 그 센트리 에어컨 도 있는데 1세기 2세기 할 때 1세기 2세기 에서 센트리 라고 한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에어라는 단어 있습니다. 에어면 공기 에요. 공기 너무 쉽죠? 에어 에어컨 저도 지금 에어컨 켜놓고 있습니다.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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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셔너 에어 컨디셔너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컨디셔너 컨디셔너 우리 보통 린스라고 하는 것들을 원래는 컨디셔너라고 해요. 해외여행가서 저기 뭐야 호텔가서 이렇게 보면 샴푸도 있고 옆에 컨디셔너라는 게 있어요. 컨디셔너 가 뭐냐면 컨디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디션 환경 조건 우리의 컨디션 같은 컨디션 을 좋게 해주는 걸 컨디셔너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에어 공기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주는 에어 컨디셔너 가 줄여들어서 에어 컨디션 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공항은 뭐죠? 에어 포트 포트 한국인 한국인데 공기 중으로 가는 한국 에어 포트 에어 그래서 에어 공기 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I need some fresh air 필요해요 먹어요 some fresh air 신선한 공기가 좀 필요합니다 라는 문장이 될 것 같고 저랑 같이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에어 에어 좋아요 그 밑에는요 롤 역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롤 롤 이렇게 표현되는데 발음이 어려워요 알 발음도 있고 엘 발음도 있죠 그래서 롤 롤 롤 롤 롤 롤 롤 정도 해주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롤 롤 롤 이거는 뭐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혼이 영혼이 네이티브 네이립 스피커 그러니까 원어민처럼 똑같이 하긴 힘들 거예요 하지만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겠죠 롤 롤 이렇게요 네 역할 이라는 거고요 음 문장 볼까요 My father is my role model 나의 아버지는 My role 나의 롤 모델이다 나의 역할 모델이다 롤 모델이 뭐죠 롤 모델 네 제가 책에다가 써놨는데 뭐 예를 들면 신인 개그맨이에요 신인 개그맨은 아 유재석 씨랑 강호동 씨 보면서 와 유재석 씨가 제 롤 모델이에요 저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하는 게 롤 모델이고 뭐 가정에서는 보통 아이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아니어도 살다 보면 그렇게 되죠 그게 바로 롤 모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역할 모델이라고 하니까 롤 모델 아니면 여러분 그 롤 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플레이가 이제 놀다 아니면 뭐 연극하다는 뜻도 있는데 뭐 음 롤 플레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어떤 역할 뭐 의사와 환자 아니면 우리가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친구한테 야 니가 면접관처럼 하고 나한테 문제 좀 내봐 어 그 면접관이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누구구요 뭐 이렇게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역할을 정해 놓고 어떤 역할에 대해서 수행을 해 보는 것들은 롤 플레이라고 해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 롤 안 까먹으실 수 있겠죠 자 롤 까지 배웠구요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다음 장 첫 번째는요 reason reason 이라고 한 단어 있어요 reason 이유에요 이유 어떤 행동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reason 이구요 give me another reason 이런 문장이 있어요 give me another reason another 하면 another 하면 어떤 내가 이 문장에서 보듯이 어떤 핑계를 댄거에요 너 오늘 왜 늦었어 하니까 아 저요 오늘 지하철 거꾸로 탔어요 넌 어떻게 맨날 지하철 거꾸로 타니 give me another reason 다른 이유도 해봐 give me 나한테 줘 다른 이유를 해요 다른 이유 대봐 어 사실은요 늦잠 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하나 준 거 말고 또 다른 이라는 걸 이야기 할 때 another 이라고 해요 give me another reason reason 어 이거 reason reason 이거 잘 안 외워지실 거예요 네 이게 만만해 보이지만 또 뒤돌아서보면 또 까먹기 아주 쉬운 단어거든요 제가 나중에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문장에서 노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유 저런 걸 참 따라해 보시죠 reason reason 좋아요 다음 단어는요 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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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문장 볼까요 nature is full of mystery nature 자연은요 어떻답니까 full full 가득 찼대요 full of mystery mystery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스테리에요 미스테리하다 어 우리가 사실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통 이제 미스테리하다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데 full of mystery mystery 의 full 가득 찼다는 거예요 full of 어쩌고 하면 무언가 가득 차 있다는 표현인데 자연은 mystery 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로 가득 차 있어요 라는 문장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자연은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7월달 거의 7월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7월달에 열대야 횟수가 한 번인가 밖에 없대요 없었대요 지난달인 6월달은 열대야가 뭐 굉장히 많았다고 하던데 그게 정확지는 않은데 뭐 관측상 제일 많았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았는데 7월달에 한 번 있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래놓고 또 8월달 되면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요새 비와서 난리잖아요 장마가 그치질 않습니다 벌써 한 2주 정도 비 내린 것 같은데 이번 주 내내 또 계속 온다고 해요 자 nature is full of mystery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들로 nature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nature 자연이구요 이 nature 에서 조금 더 발전되면 natural 이런 단어 있어요 natural 오늘 되게 머리 스타일이 내추럴 한데 자연스럽다는 게 natural 이에요 그 natural 기억하시면 이 nature 안 까먹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따라해 볼게요 nature nature 그 밑에 있는 experience 경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앞에서 많은 단어들을 배웠죠 experience 가 오늘의 열 한 번째 단어인데요 experience 가 단연코 앞에서 뭐 배웠지 볼까요 단연코 앞에서 배운 어떤 단어보다 중요합니다 experience 왜 중요합니까 네 중요해 많이 쓰니까요 네 많이 쓰고 그 이게 영어 초보자들은 완전 초보자들은요 이 experience 이런 단어들 읽기조차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어떤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경험했고 여러분 저랑 같이 영어수업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뭔가 아팠던 경험 어떤 경험들 있잖아요 그 경험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쓰는 단어가 experience 이고요 이거 대체할 만한 단어가 아예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랑 같이 우선 한번 따라해 볼게요 experience 길죠 experience 라고 해요 experience 따라해 볼까요 experience experience 꼭 좀 외워주세요 그 밑에 보면요 experience is better than learning 이란 문장이 있습니다 experience 경험하는 거는요 경험은요 it's better better 더 좋다는 거예요 than 뭐 뭐 보다 learning learning 여러분 저랑 같이 지금 지금 learning English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영어를 learning 배우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 문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experience is better than learning 경험은요 배우는 것보다 더 낫답니다 네 그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보통 뭐 이런 것도 있죠 음 뭐 백문이 불여일견 뭐 요거랑 100% 일치하지 않지만 100번 책으로 배우느니 한번 보는 게 낫다 어 우리가 책상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보다도 사실 예를 들면 영어에 대해서 이런 것 보다도 한번 뭔가 탁 탁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우리를 자극하고 더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experience 따라해봤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더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experience experience 좋아요 그 밑에요 아주 쉬운 단어 있죠 friend 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 친구구요 여러분 이 친구란 단어에서 어려운 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냐면 friend 에 대해서 어 이거 스펠링 외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요 예 friend 어떻게 봐도 friend 처럼 발음이 안 나잖아요 요것도 굉장히 i 예외라고 보시면 되구요 어 friend 대부분 다 친구라는 거 알고 계시니까 요거 그냥 f-r-i-e-n-d 라고 하는 스펠링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서 어 저런 문장 읽고 넘어갈게요 아 book a good book is a great friend good book 좋은 책은요 is a great friend great 대단한 친구랍니다 그렇죠 책은 정말 좋은 친구 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사실 지금 여러분께 안 보여드리지만 요쪽에는 막 제가 쓴 책들 막 쌓여 있고 요기는 또 어 제가 읽는 책들 하 창업가의 길 창업가 하 이런거 막 읽고 있어요 그래서 책은 좋은 친구다 까지 됐구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두 장 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한번 스피드를 좀 더 올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voice에요 voice 목소리구요 우리 보통 voice 라고 이야기 하죠 어 우리 카카오톡에서 여러분 이랑 여러분이 아니죠 카카오톡에서 전화할 수 있는 1대1 채팅 모팅 우리가 보이스톡이라고 하죠 목소리가 간다 아니면 그 여러분 전화해서 그거 있잖아요 어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은 나랑 같이 있다 나한테 500만 원을 보내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건 역소리도 역시도 목소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이스보다는요 voice 해 주셔야 돼요 v 발음 v 보이스랑 voice 많이 다르죠 자 전화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voice voice 자 his voice is nice 그의 목소리는 nice 좋습니다 정도 문장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는요 light 있어요 빛 네 저 지금 여기 조명이 하나 켜져 있네요 어 제 얼굴 반질반질 거리게 나오나요 어 light 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뭐 손전동 flash light 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우리 거기 들어가는 light light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밑에 문장 보면요 the sun the sun the sun the sun 태양은요 보통 우리 sun moon 하나밖에 없는 거 앞에는 더 붙여요 the sun gives 준답니다 us 우리에게요 뭘 준대요 light 빛과 and heat 열을 준대요 태양 없으면 지구 바로 끝나죠 the sun gives us light and heat 해서 light 빛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가치 value 라는 단어 있습니다 네 이 value는요 아까 experience 일등으로 중요하고 value 오늘 외운 단어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가치에요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계신 공부는요 저는 정말 가치가 value 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로 가치 있는은 valuable 이라고 해서 bull 더 붙이기도 해요 value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 요걸 한번 말씀 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이 여러분 김미경 선생님 아세요 김미경 선생님이 있는데 얼마전에 그걸 했었어요 구독자 1만명 넘는 유튜버들 중에서 신청 화면 모아서 어떤걸 설명해 주시는게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 한 30분 20분 모였지만 제가 구독자 제일 많은 어 있었는데 어 김미경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높이 들고 나가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어 제 채널에 구독자 분들 대부분 45세 이상 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음 45세 이상이 돼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거기 가서 책도 받았어요 이거 책 뭐 베스트셀러로 계속 팔리고 있던데 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어 나이 먹고 할게 공부할게 더 있나요?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나이 먹고 나서가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도 이야기 하십니다 네 뭐 어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거랑 되게 맥락이 비슷해요 그 뭔가 취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공부 자체가 즐거워서 내가 발전되는게 너무 즐거워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 나이가 어느정도 돼서 공부를 하면 정말로 공부하는게 너무 좋고 그 좋은걸 계속해서 해나가야 내가 뒤처지지 않고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지금 공부하고 계신거는 value 가치가 아 무지하게 있는거에요 자 그 밑에 볼게요 don't think of the cost think of the value 라는거 있어요 don't think 생각하지마 of the cost cost 뭐요? 어 비용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think of the value think of the value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라는거에요 물론 우리는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가치 가치 가치가 있지만 이거를 내가 만원을 지불할 어 그 value가 있을까 고민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거구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공부 value 실제로 그 지금 유튜브상에서 많은 유튜브 영어 공부하는 채널들이 어 예전보다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감소됐어요 저 역시도 조회수가 어 정말 많이 떨어져가지고 작년 막 연말 대비해서 수익도 한 절반? 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 해외여행이 끊기게 되면서 영어를 대부분 공부를 많이 안하시는거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공부 계속 진행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정말로 정말 value 있는 일 하시는거 같구요 음 저도 제가 음 이렇게 여러분께 강의하면서 어 value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늘 자부심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value 한번 따라해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 아 다음 단어로 갈게요 value value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practice 연습 practice 연습이라는 문장 어 단어 있습니다 practice 어 이 밑에 있는 문장은요 이거 뭐 아주 전설적인 문장이에요 너무 많이 써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makes 만든답니다 뭘 만들어요 perfect 완벽함을 만든다고 해요 practice makes perfect 네 이 문장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하셔야 완벽해지구요 특히나 언어에 있어서는요 어 여러분 제 영상을 옛날 때 걸 보실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영어 강의했을 때는 발음 pronunciation이 지금보다 많이 구렸습니다 구리다는 말 표준어에요 많이 별로였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께 계속 강의하고 강의하려다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잘 여러분께 발음할 수 있도록 할지 연구 계속 하다보니까 제 발음도 덩달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어 원어민들이 이제 가끔 듣고서 어 발음 아예 너 너무 좋은데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 여러분들도 발음뿐만 아니고 여러분 단어 뭐 듣기 말하기 어 목표가 있다면 어느정도 하루에 뭐 1시간씩 뭐 30분씩이라도 계속 쓰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따라해볼까요 practice practice 좋습니다 다음 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자 마지막 장 첫 번째 단어는요 hospital 예요 hospital 병원 이야기합니다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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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더 가깝습니다 미국 영어는요 where is the hospital 그 병원 어디 있습니까 병원 어디 있나요 네 우리 어디 있냐를 물어볼 때 where is 라고 물어보고요 the hospital 병원이요 병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hospital 병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쉬운 단어죠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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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별도로 더 설명은 안 하고요 그 다음 장입니다 아 그 다음 단어예요 그 다음 단어는요 president 대통령 이란 단어예요 president 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고 미국도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총리가 있는 나라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요 어 그 밑에 보면요 mr president what's the plan 이란 단어예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디서 들었었냐면 예전에 코로나가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할 때 제가 미국 뉴스를 자기 전에 좀 들었었어요 미국 뉴스를 켜놓으면 그때는 매일매일 트럼프 대통령 나와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브리핑을 했었어요 어 그때 그 어떤 것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mr president 미국에서는 대통령 mr president 라고 불러요 mr president what's the plan 계획은 what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mr president what's the plan 대통령님 어 플랫어 어 계획은 무엇인가요 정도 문장이 될 것 같고요 어 대통령 프레지던트에요 일단 해볼게요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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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기름 oil 어 우리 다 알아요 올리브오일 뭡니까 올리브에서 나온 기름이에요 어 참 참기름 영어로 볼까요 참기름은 참오일일까요 저도 몰라요 저도 한번도 영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은 참게에서 나온 오일이니까 참 참이 참되다는 뜻인가요 어 뭐 제가 나중에 참기름 영어로 한번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우리 모든 기름들을 oil 이라고 해요 우리 얼굴에서 나오는 기름도 오일이에요 우리 개기름이라고 하는거 있죠 이것도 오일이구요 어 근데 통상 오일 어디서 제일 많이 쓸까요 그렇죠 우리 어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기름에다가 오일 제일 많이 쓰구요 어 그 오일 중에서 여러분 휘발유 휘발유 뭐에요 영어로 어 가솔린이라고 하죠 gasoline 이라고 하고 경유는 뭐죠 디젤이라고 해요 디젤 디젤 어 우리 보통 디젤차라고 하는데 디젤차 뭐냐면 경유 넣는거 디젤차에요 어 가솔린 가솔린 차라고 하면 휘발유 넣는거 휘발유차 gasoline 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low 어 이 밑에 있는거 좀 어려워요 low oil prices could damage the US economy low 어 제가 cnn이라고 써놨는데 cnn에 있는 기사 제목 그대로 가지고 온거에요 어 이거 제가 썼을 때 기름값이 그렇게 안 낮아졌었는데 진짜 실제로 기름값이 완전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졌던 적이 있었죠 몇 달 한 세나달 된거 같은데 low oil prices 낮은 오일 가격들이요 could damage 아까 damage 배웠죠 피해 이거 동사로 피해는 이 피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어이 문장 어려우니까 could damage could는 무엇 무엇 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가정으로 쓰인거구요 low oil price 낮은 유가가 어 the US economy 미국의 경제에 피해 damage를 줄 수도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실제로 이거 유가가 낮아가지고 그 경제에 좀 피해가 많이 갔었죠 오일 팔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도 막 곤두박질 치고 실제로 기름을 시추했는데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 돈을 주면서 기름을 가져가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미국에서는요 물론 우리나라 기름값의 대부분은 세금이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름값은 꽤나 비쌌었죠 기름 oil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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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 밑에는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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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셔도 되구요 패턴 이렇게 발음해 주셔도 되구요 제가 이거 한국말로 썼어야 되는데 한국말로 이 패턴이라는 걸 옮길 만한 마땅한 말을 못 찾았어요 이 패턴이라는 건 어떤 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을 패턴이라고 해요 그죠 여러분들 뭐 수면 패턴 제가 밑에 문장에 있는데 sleeping pattern 하면 어떤 과정으로 수면을 하는지 늘 반복되는 수면에 대한 어떤 것들 수면 패턴이라고 하죠 저도 말하는데 아마 패턴이 있을 거예요 늘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패턴 뭐 여러분 식사 패턴도 있을 거구요 뭐 여러가지 패턴들이 있겠죠 그 반복되는 거 심지어 옷에 어떤 문양들이 반복되는 건 옷에 들어간 것도 어떤 패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뭐 야구할 때 축구할 때 어떤 공격 패턴 공격해 나가는 방식들 어떤 것들이 지속해서 반복되는 걸 패턴이라고 하고요 문장 볼까요 change a child sleeping pattern 바꿔 아이의 sleeping pattern 잠자는 방식이에요 키 크려면 10시부터 2시까지 키 큰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일찍 재워해라 뭐 보통 이런 거고 패턴 한번 따라해볼까요 pattern pattern 좋습니다 어 지금 벌써 시간 여기 보시면 12시가 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방송이 여러분께 강의를 못 드리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어 막 계속 쉬고 좀 누워있고 자고 뭐 일도 계속 하고 하다가 결국에서야 지금에서야 강의를 찍는데요 어 여러분 그 제가 늘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 에너지를 드리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오늘은 좀 그렇게 못 된 거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시작할 때는 아 이거 오늘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 여러분이 제 강의 보고 힘 얻으시는 것처럼 저도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께 강의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 거의 40분 되는 시간을 꽤나 이제 어 컨디션 좋게 웃으면서 에너지를 빡 어 드린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다행인 거 같고 어 이제 강의 다 하고 나서 강의 다 하고 나서 좀 안도가 되니까 좀 또 좀 몸이 좀 많이 처지는데 어 오늘 저녁에 또 맞아 일하고 잘 쉬고 내일부터는 정말로 더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좀 찾아 뵙도록 할 거고요 아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